이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5번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이사하고 나서 2019년 6월 30일 10시에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같은 날 주민등록했죠. 전입신고도.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원 같은 날 16시 4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4시에 x주택에 대해서 건조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최고 선체 1순위가 누굽니까. 이게 먼저 임차인 어른 6월 4일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선면제 혈액도 그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임차인 어른 이사를 언제 했다고 돼 있어요. 1900이 아니고 2019년 6월 3일이니까 6월 4일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혈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건조당 병은 2019년 6월 3일 오후 4시에 우선면제 혈액이 생깁니다. 건조당 한 시각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오후 4시 하든 오전 10시 하든 시각은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건조당 정의 경우에는 19년 6월 4일 오후 4시니까 요거는 임차인이 오전 0시니까 문제죠. 이거는 오전 0시니까 임차인 선순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면제 혈액이 생기지만 단 대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3일날 이사하고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1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면제 혈액이 4일날 오전 0시에 생기는 겁니다. 4일날 오전 0시에 확정일자 받은 당일인데 대학력이 그 다음날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혈액이 생깁니다. 반대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날 우선면제 혈액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건조당이 건조당이 3일날 오후 4시고 확정일자는 3일날 오전 10시라도 이건 동순입니다. 둘 다. 시각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정의 건재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어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대항력의 한계가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관리 최선수진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방 빼고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이 쓸려면 경매에서는 최선순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관리보다 선순이어야 합니다. 지금 병보다 후순이잖아요. 병보다. 병이 최선순이죠. 이게 말소기준관리기 때문에 병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방 빼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x고요. 2번 병 또는 누구든 건재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해서 어른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후순이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말소기준관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말소되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어른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전액을 변제받는다 했는데 병보다는 우선 못하죠 정보다는 먼저 받지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어리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한테 인도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동시행관계. 그러나 실무상은 먼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한테 즉 낙찰받은 사람에게 명도했다는 걸 명도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동시행을 할 수 없잖아요. 딱 돈 받는 거 하고 나가는 거 하고가 동시행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명도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명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낙찰자 경락인 같은 말이죠.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를 해야 됩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먼저 인도를 안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명도확인서만 받습니다. 이사는 안 가고. 그 세입자가 명도확인서 써주세요. 그래서 배당금 받아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또 명도확인서 써주는데 돈 받아 놓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굶어 죽고 어디 가서 나 얼어 죽으란 말이냐. 어디 돈 한 번 없는데 배당을 받아야 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명도확인서는 그냥 받아가지고 나중에 돈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어쨌든 법원에 인도하는 건 아니고 매수인한테 인도합니다. 5번 엑서주택을 의리 집행 권원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 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또 집행기록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증일자 받은 임차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세입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2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보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의 일부 균형을 준용한다. 그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빨리 재판한다는 이야기 에요. 소액사건 심판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정금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빨리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임차 주택 에 대하여 보정금 반환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배당 받을 때 집 비워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 줘도 됩니다. 3번 임차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더라도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 했는데 대학력이 있으면 전액을 다 배당 받을 때까지 대학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력이 있다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만 대학력이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다 배당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해도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그런데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다 받을 때까지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전금을 수령하려면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배당 받을 때는 방 빼줘야 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가 된 경우라도 임차 등기는 경매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경매 신청은 안되고 이미 경매 신청은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 했다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권은 확정일자 받아도 보전금 안돌려주면 또 임차 보전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즉 집행권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경매라는 것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의 경우 이미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권이란 이미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임차 보전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보겠습니다.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배우자 사실혼강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권의 성계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 이내 즉 사실혼강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그 사실혼강에 있는 배우자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남편 죽어서 나가겠다 하면 주인은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인이 있으면 이촌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들 지금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지금 변호사한테 상담한 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저한테도 상담 연락 왔었는데요.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나이 먹으면 이게 법률혼 하기가 쉽지 않죠. 자식들이 일단 싫어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 남자분이 돈 벌어가 남자 이름으로 남자가 돈 다 대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남자가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혼 배우자 그 여자분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재산 다 해줬어요. 자기는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회복하려면 이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10년간 말수할 수 없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어요. 여자 이름을 싹 다 해가지고 여자 이름을 재산이 엄청나게 돼 있었는데 그냥 여자분이 사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은 한 푼도 그 여자분들 친형제관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상속도 안 안 오고 너는 한 푼도 없다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는데 이거 받을 길이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 나오더라고 법적으로는 상속 안 돼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죽으려고 하면 당장 하루 만에 갑자기 확 죽는 건 아니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하면 된대요. 법적으로는 거의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해도 되거든요. 빨리 가서 혼인신고 하면 된다고 수류구 지장 찍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손 지장 찍는 게 좋겠죠. 도장 찍는 난에다가 그러면 본인이 찍었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하니까 그래서 빨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빨리 혼인신고부터 해야 되고요. 돈 없는 사람하고 하면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빚까지 떼 않아야 돼요. 이 사실혼이 보호되는 건 주택임대차만 보호되고 상가는 보호 안됩니다. 상가는 아예 상속 안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만 상속이 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아 참 하는 경우에는 상속 안되고 안 하는 경우만 상속이 되고요. 상속인 없는 경우 상속되고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상속이 나고 2분의 1이 생계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상속인들끼리 싸움하고 난리 나요. 돈 다 쓰고 죽는 게 좋아요. 자식들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니언에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청구는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죠. 정액의 경우에는 5% 20분의 1밖에 못 올리고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그런데 내리는 거 깎는 거는 1년에 100번을 깎든 반을 50%를 깎든 규정이 없다고요. 물론 이 감액 청구나 정액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액 청구는 거의 다 받아줄 수밖에 없죠. 세입자들은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다 까고 내줘버리고 예를 들면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는 거의 받아줍니다. 거의 100% 그런데 감액 청구하면 주인들이 거의 잘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액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하고 계속 소송하면서 그 집에 살기도 상가 장사하기도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감액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IMF 때 한번 감액 청구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 감액 청구 상가가 주택은 코로나다도 감액 청구한 거 없죠. 상가 같은 거 감액 청구는 했는데 주인이 잘 안 받아주고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상생 임대인 제도 즉 임대인이 종전에 받던 금액에서 5% 범위 내에서 올리면 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죠. 자 그래서 니언 틀렸습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디것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는 우리 암기프린터 29번 암기프린터 29번을 보면 서울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5천만원 과미력재권역 세하고 세용화 세종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나누기 3월 하면 아마 4333만 3333원인가 그래요. 100만원 단위로 절하 절상이 아니라 절하했습니다. 뒤끝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파주 광주 안산 이천 평택 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2,333만 3,333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절하 옛날엔 절상했는데 지금 절하 했더라구요. 그래서 2,300만원 따라서 틀렸네요. 대구 광역시는 광역시니까 7천만원 나누기 3월에서 2,300만원까지죠.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기타재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대구는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이거 대구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역시에 대해서도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2,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1억 5천이면 최우선 면제받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서울인 경우 1억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1억이라도 5천만원 5천만원이라도 5천만원입니다. 1억이면 1억 나누기 3이 아니라 1억이라도 5천만원 5천만원이라도 5천만원이고 만약 보증금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밖에 못 받겠죠. 최우선 면제 보증금 한 푼도 없으면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월세만 내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리얼 임차인에게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한다. X입니다. 판례가 리얼 해설 보면 291페이지 임차인에게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학 요건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고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 계약체결 당시는 전액 지급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전액을 다 지급해도 된다고요. 한 달 있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잔금 돈 없다고 한 달 있다가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291페이지 33번입니다.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단 기준금리가 지금하고는 달라졌고 옛날 기출문제는 4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4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 기준금리 더하기 2%라고 했죠. 그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라고 가정했어요. 1% 더하기 2%니까 3%죠. 4천만 원에 3% 하면 3, 4, 10이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계산기 없어도 계산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해놨죠. 만약에 기준금리를 2%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기준금리 1%라고 가정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조금 전에 봤던 29번에 29번에 맨 밑에 거기에 두 번째 감안별표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알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니까 약 2%하면 3% 를 곱하면 3, 4, 10이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33번 34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 위원회에 비교하는 건 내드렸습니다. 위원회에 5개 비교하는 거 34번에 1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은 지사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란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상호간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하잖아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될 수 없죠 자기들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3번 했고 4번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연만 3년입니다 나머지 다 2년이었죠 공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 다 2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연만 3년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단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61 이 37번 37번에 동그라미 5번 6번 37번에 5번 6번 밑줄 치세요 37번에 5번 6번에 있죠 원칙 60일이고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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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7, 38번 이런식으로 38, 39 37, 38, 39 세 문제 이런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스의 문제고 사례중심 문제이기 때문에 다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5년동안 해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온적 없었어요 그래도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딱 보니까 그냥 내용 모르고 보면 어렵잖아요 박스의 문제고 사례중심이니까 자 37번입니다 37번은 빨리빨리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상가는 우리 암기프린트 29번 조금 전에 봤던 다시 29번을 보시면 암기프린트 29번에 보니까 상가는 그게 뭐라고 돼있어요 서울인 경우에는 9억 서울은 환산보정금 9억입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6억 9천 6구 54 6구는 54 광역시 광역시는 54 5억 4천 기타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이걸 초과하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억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전금 4억 더하기 환산월차임이라는 것은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지요 9억 적용되네요 9억이니까 4억 더하기 500만원 곱하기 100하면 9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언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기타지역에 해당돼요 기타지역 3억 7천 3억 7천인데 3억 더하기 400만원 곱하기 100하면 4억 7억이죠 4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하면 맞죠 40만원 400만원이니까 X네요 니언은 적용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면 기타지역입니다 4억이니까 적용 안되죠 3억 7천 이하가 적용되죠 그 다음에 수원시는 6억 9천 과미력재권이기니까 69514 이거 좀 어렵네요 수원이 과미력재권이기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수원이 과미력재권이기인지는 어디 나와요 수도권 과미력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오거든요 시행령에 수원이 과미력재권이기라는 걸 알아야 이거는 좀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즉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알지만은 어디 다른 수도권 외의적에는 수원이 수도권이 과미력재권이기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9억 6구는 54 6구 54 3억 7천 이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기출문제 딱 이렇게 안나오고 수정했네 수정 이렇게는 안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게 응용한거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은 보니까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차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럼 뭡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0억이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10억이면 이 9억 초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 안되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29번 29번 맨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29번 맨 밑에 모든 상가의 적용 즉 9억 초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게 표준 임시표준대계 권해 임시표준대계 영덕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가 아니라 임시표준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특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대학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해수기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것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적용 안되는게 뭐가 있냐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월차임 전환율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런거 적용 안된다구요 틀린 것 기억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됩니다 이거는 민법 임대차 적용됩니다 9억 초과기 때문에 기억 들렸구요 리언 이게 리언이 뭡니까 대학력이잖아요 대학력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학력이죠 자 그 다음에 디겟 얼의 차임연체기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 돼요 안되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리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안된다 했죠 9억 초과하면 아까 앞에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으면 그래서 리얼도 틀렸구요 미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됩니다 9억 초과하면 그래서 틀린 것 답 4번입니다 임시표준대계권해 이게 해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해제하는 것도 역시 9억 초과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답 4번입니다 294페이지도 지금 39번도 31회 기출문제인데요 역시 보증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억이니까 환산 보증금 9억 초과했습니다 9억 초과하면 1번 대학력은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우선 면제권은 없다 했죠 대학력은 있지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했잖아요 9억 초과하면 이게 우선 면제권 이걸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13일 이걸 자꾸 하면 찾아야 못 찾아야 답을 10일 날 인도 받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13일 날 확정일자 받았으면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8억이면 13일 날 우선 면제권 지득하는 거 맞죠 10억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9억 초과했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3번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라고 했죠 정당한 사이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6개월 전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해수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 42번에 15번 42번에 15번 권리금 해수기의 보장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세입자가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께서는 계약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된다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주인들이 모르고 이제 10년 끝났으니까 주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 하는 순간 손해배상 해야 돼요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못 내보낸다고요 10년 지나도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오면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 안 하겠다 나가라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이런저런 핑계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 핑계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법이 많이 예외가 있다고요 차임을 새로운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얼굴 한 번 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현장 시세에 비해서 현장에 높게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얼마를 올리는 게 현장에 높게 올리는지는 소송해봐야 알죠 지금 월세 100만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되는 건가 150만원 받으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소송해봐야 안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변 시세가 다 150이면 150 올려도 상관없죠 지금 싸게 줬으면 근데 오히려 주변 시세는 50만원인데 150만원 달라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거 안 되는 것도 소송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인 동의받지 않고 주인 협조 없이는 권리금 해수기회가 거의 불가능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권리금 보호제도가 법에 명문화된 옛날에는 세입자들끼리 암합리해하다가 외래 이게 양성화되고 나서 오히려 현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5번 을이 3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을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하고 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경 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기 3기가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자주 찾아봐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거기 30번 맨 밑에 있죠 30번 맨 밑에 2기 4개 3기 3개 있죠 30번 맨 밑에 상가의 경우 모두 3기입니다 3기의 차임에 석달 월세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 보겠습니다 개혁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에 대한 임대차 대에서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 이죠 자 오른 것은 입니다 얼의 연체차임이 한달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게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2번 감액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했죠 상한선도 없고 10번이건 100번이건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리고 올리더라도 5%밖에 못 올리는데 감액은 10% 20% 감액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만 할 수 있지 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3번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죠 1개월 전까지 지금 10월 1일부터 계약했네요 그러면 10월 1일 되기 1개월 전까지 8월 31일까지 갱신거절 통제 안하면 법정갱신됩니다 4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전에 의리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여기는 우선면제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최우선면제죠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받으니까 이게 최우선면제 라고요 법정원에는 최우선면제 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소외김차인 우선면제 그게 최우선면제 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우선면제 라고 되어 있지만 말은 우선면제 라는 편을 쓰고 있지만 저당권보다 우선면제 니까 최우선면제 라고요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얼마 이하해야 됩니까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서울인 경우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 이거는 절하가 아니라 절상입니다 2200만원 과미력 재권역은 5500만원 나누기 3을 해서 환산보정금 1900만원까지 최우선면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정금입니다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고요 실제 받는 금액은 보정금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 3800만원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원까지 최우선면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면제 5000만원 보정금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월세가 100만원 있으니까 환산보정금이 얼마예요 1억 5000 1억 5000이니까 최우선면제 한 푼도 못 받죠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서울인 경우 650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환산보정금이 그래서 최우선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5번 어리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가비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청구에 대해서 어른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대항력이 쓰려면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아니면 등기를 하든 등기도 못하고 지금 사업자 등록도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49번 299페이지 49번 49번입니다 299 49번 옳지 못한 것은 주택하고 상가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적용 대상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법은 보증금 과다에 관계없으면 상가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그 일정 금액이 서울에서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고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 3번 경매에 있어서 최우선 면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황가대금의 2분의 1 범위를 내로 똑같다 그렇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면제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둘 다 5% 범위 내에서만 정액 가능하죠 단 상가는 환산보정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9%가 아니라 5%입니다 원칙 단 환산보정금이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답 4번이고요 5번 계약갱신요구건 모두 인정되지만 행사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계약갱한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맞고요 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00페이지 경매부터 끝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오늘 내드린 것 아직 안 풀었습니다 다 풀어보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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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가